퀄리카 프로듀스 헬로 2 더 워 헬러 요! 진짜 제가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왓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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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맨 내가 특별한 날에는 출연하는데 오늘이 좀 특별해요 왜냐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션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요 요 요 요 요 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름은 개스민 로펠즈라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이름이 이쁘네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왔다고 하더라구요 캘리포니아를 오렌지 그런걸로 말해요?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늘도 공교롭게 오렌지 먹으면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박스가 또 커요 근데 조금 그런게 저희가 출연을 안하지만 첩이도 이렇게 출연을 열심히 하는데 왜 첩이한테는 안보내고 항상 샤원한테만 보내는지 다 이렇게 토스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전에도 아니 여기까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요 한가지 공지사항이 저희가 이제부터 실시간을 좀 해볼까해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근데 다 저희가 알다시피 구독자들이 여러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어느시간에 해야 가장 좋을까를 고민중인데 그 시간을 좀 커맨딩 커맨딩 달아주시면 조합해가지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오케이 그럼 공지사항 여기까지 하고 오늘 할 아티스트와 노래 해주세요 오늘 또 YG 양군 와우 이거 옆에 좀 내려놔 오케이 YG HANDGUN 드라꼬 와우 ASAP Rocky ASAP Rocky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ASAP Rocky 때문에 20대 초반에 음악을 잠깐 할 뻔하다가 개망했죠 너무 못해가지고 자 오늘은 YG 위키피디아 안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했는데 또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저번에 저희 YG의 빅뱅 카드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나오는거 클릭하시면 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져와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YG의 HANDGUN 좀 서론 길지않게 바로 들으면서 얘기 나눠보죠 드라꼬 드라꼬 드라따까까까까꼬 까까까까 하아이 하하하하 러드 리드 액션 YG ASAP ROCK HANDGUN YG 400 400 와우 뭐야 군대야? 음 그런거 같은데 어 훈련소네 이거 핵소거지 영화 알아요? 아 그건 못봤어요 그거 같은데? 와우 빡세다 그게 인사 다행이네 와우 나 근데 못 알아듣겠다 그니까 너무 오우 알아들었냐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밴딩머신에 총이 있네 그니까요 역시 제목만큼 와우 자판기에서 저 청을 꺼냈어 저기 막 핸검 이런거 들리지 않아요? 네 맞네 뭐야 그 에이셉인가? 네 이분 에이셉인거 같아요 아 맞네 딱 그 또 내가 사랑하는 에이셉 때 딱 끊었네 근데 웃긴게 제가 군대를 무조건 가잖아요 한국사람들은 근데 군대 농담이 그런 농담이 있어요 야 자판기에서 청쯤 받아와봐 아 맞아 맞아 사와야 된다고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자판기에서 청을 꺼냈어 말그대로 진짜 그 농담 그대로 됐네요 와 역시 천조국 오케이 렛츠게릿 YG랑 얘가 그 누구지? 조교? 줄설련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사람들 와우 군대 좋네 그래 험비? 지프 왔다 대장님 보스 야구은 캡틴 덥겠다 근데 패딩을 입고 있어 여름인 것 같은데 진짜 더워 보이긴 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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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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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식으로 음을 넣어요 뭐라 그래야지? 오토튠을 엄청 많이 입히더라구요 맞아요 요즘 좀 오토튠 많이 입히더라구요 오케이 렛츠기릿 너무 많이 하는데? 가사가 별로 없어 혼납니다 너무 많이 입히더라구요 슈퍼블러즈 슈퍼블러즈 구스? 오리 다음에 구스? 맞죠? 덕 덕 덕 구스 슈퍼블러즈 가사가 쩌른데요?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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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위 아 그 파카 입은게 그릇으로 온거가? 덕 팟 덕 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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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겠다 설마 아 재밌는데요? 가사가 많지않아 어 그리고 그리고 중간중간 가사들은 따라 볼 수가 없는 게 엔홀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못 따라가겠어요. 레츠 기릿! 좋은데요? 중독적이다. 그러니까. 중독적이다. 군대에서 저런 쪽이 있으면 좀 빡치죠. 역시.. 역시 A7! 간기가 흘러내리네요. 그냥 너무 멋있어 사람이! 막 패션도 유명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진짜 조금 되게 멋있어요 약간 아이콘인 것 같아요 뭔가 T-POP하면 딱 떠오르는 미국의 래퍼? 비기 스몰즈? 노트르스 비아지? 아 오케이 시대에 비춰지네 튜빡 튜빡 클래식이지 오케이 클래식으로 가야지 계속 가볼게요 계속 헛소리 할 것 같으니까 들어볼게요 이제 안 끊어볼까요? 예 캠키 세이디스 캠프 트리 캠프 트리 캠프 트리 역시 그루브가 넘치네요 빨리 와이드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오 재밌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YZ 피쳐링 에이집 라키의 핸드건 핸드건 드라꼬 드라꼬 진짜 중독적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노래 어땠어? 진짜 너무 좋았어? 어 어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어 덕 구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거 한다고 해서 그냥 무슨 노래인지 알고 노래만 이제 오디오로 찾아봤는데 사실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별로였어요 근데 또 여기 두 번째 들으니까 중독적이긴 하네요 확실히 저는 노래는 안 들어갔고 썸네일만 보고 제가 이상한 걸 왜 입었냐면 썸네일 보고 네 컨셉을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테크웨어인 척하는데 누가 봐도 낚시돌끼 같은 알겠습니다 이제 운먹을 때 됐어 너무 안됩니다 안 됐다 안된다 잘 봐라 steep rap 자 오늘 그래서 사랑 좋았다고 처음으로 난 A 샘낭키는 당연히 엄청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진짜 실망시켜주지 않고 너무 잘했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나오는데도 실력이 Baltimore safest 하나도 없어서 처음으로 멋있는 아티스트 인鐘 같아요 약간 제목 봤을 때 빡센 건 줄 알았는데 그냥 핸드건 자기 뭐 이렇게 뭐 그쵸. 그냥 스웩인 것 같은데요. 그냥 근데 영상이 빡세요. 네 맞아요. 영상이 그 군대 훈련소 느낌. 그리고 가사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느낌으로만 내가 추측을 해보면 리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리얼함. 리얼 앤 워드. 뭐? 맞아요 맞아요. 리얼 앤 워드. 그 앤 워드.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총 가지고 나는 뭐 총 이렇게 랜딩 머신에서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덕. 덕. 구스. 구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간단하게 YG 핸드건을 해봤고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혹은 이렇게 바로 저희 리액션만 보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실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시간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그거 종합해서 꼭 먼저 뭐 커뮤니티로 공지를 올려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은 1PM. 코리안 타임룩. 1PM? 네. 1시 정도? 여러분 그 시간대에 저녁 시간이 좋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 약간 브라질과 캘리포니아의 절충안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거기가 비슷하지 않나? 엄청 다르진 않아요. 오케이. 그럼 뭐 나중에 실시간 잘 되면 실시간 리액션도 재밌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한 번 기획을 해봅시다. 그럼 끝나기 앞서 항상 하는 거 있죠? 해주세요. 영어로. 따라서 봐. 여러분이 이렇게 비디오를 클릭해주세요. Like. Subscribe. And follow me.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모션 투 월드와일. Tell your friends. It's good. Okay. So good. It's not, it could be bad, but you lied to them. It's good. Wow. Yeah. It could be better with you guys. Friend. Teacher. Yeah. Children. Uncle. Grandfather. Grandmother. 좋아요. And your child. Okay. 그럼 오늘은 여기서 리액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박싱 꼭 기대해주십쇼. 감사드립니다. Okay. 그러면 외쳐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ead Action! Happy Podcast! Bye. See you next week.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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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